사랑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 그게 누구 마음이냐? 엄마 마음 보통은 미움이 더 아프지 근데 엄마는 사랑이 더 아팠어 사랑할 수 없었어 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었어 그게 너한테 와있어 너랑 혜리한테 딸한테 지난주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엄청 떠서 영체방을 갔는데 사랑받고 싶어요 말을 하니까 바로 마음속에서 너는 절대 사랑 못 받아 그건 안돼 그냥 너는 사랑 절대 못 받는 존재가 되게 굳건한 믿음처럼 이렇게 가해자잖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해자라고 인지도 안되고 그냥 진짜 철옹성이 있는 것처럼 그거 네가 가해자 자체를 사는 거야 그게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겠다 싶어서 자 내가 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야 네 여자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야 나 나 서영이다 나 사랑받고 싶은 서영이 나 이쁘지 이쁘지 나 사랑받고 싶어 나 보니까 어때 이쁜데 무서워요 왜 너 이렇게 이쁘지 이쁘지 나 사랑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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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사랑받고 싶은 서영이 너라고 네 마음 나를 써야 네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나를 인정해야 나 너지 그치? 너 맞아? 응?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어? 나 인정해봐 그러면 내가 온 세상에 사랑 너한테 다 갖다 줄 거야 난 진짜 주고 싶어 너한테 엄청 엄청 사랑 많이 받게 해주고 싶은데 나를 너라고 인정해 갖다 주지 네가 인정 안 하면 나는 네 종이거든 인정 안 하면 난 못 갖다 줘 내 주인인 너야 인정해봐 나 너잖아 진짜 갖다 줄 거야? 진짜 네가 인정이나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 내가 가져다 주우려고 너한테 올라오는데 네가 날 인정 안 하잖아 되게 인정하면 엄청 숱진 않을 것 같고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이거를 숨기고 있다가 딱 밖에 딱 꺼내면 바로 그냥 초맞을 것 같은 그게 가해자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러지? 네까지 깨무순 사랑을 받아 사람들한테 얘기해봐라 사랑받고 싶다고 네 마음 이거 인정해봐 사람들이 야 네가 못생기고 뚱뚱하고 별볼일 없고 열등하고 등신같이 생겨갖고 네가 여자인 주제에 무능해갖고 빠져갖고 네가 어떻게 사랑받아 어우 무서워라 너 절대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어우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지 마 사랑받고 싶다 너 절대 얘기하지 마 망신살이 뻗쳐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어우 생각만 해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이렇게 올라와 네 가해자야 얘가 그걸 왜 가해자로 안 봐 이 가해자에 속아 너는 속아서 날 인정 안 해? 사랑받고 싶은 서영이를 꼭 어떻게 갖다 주냐고 날 인정해야 내가 너한테 사랑을 갖다 줄 거 아니야 야 내가 엄마 이런 격이야 엄마 내가 사랑 가져올게 이렇게 하면은 야 하지마 하지마 세상 사람들이 다 수치 하지마 하지마 에헤헤 이래놓고 나서 왜 나는 사랑을 못 받지? 네가 나 언제 인정했어? 네 가해자 봐 네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세상 사람이 안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남자 돈 일 사람들의 어떤 우정 친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오지 아래 갔다가 그렇게 가해 놓고 그 가해자가 누가 안겨 네 거지 세상 거야? 네 가해자 왜 인정 안 해? 네 가해자 보니까 좋아? 그냥 가해자라고 인식도 안 되고 그걸 지난주에 처음 아 이게 가해자고 이제 처음 알았어? 싶은데 근데 뭔가 진짜 뭔가 하나에 하나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공기 같은 느낌이 그냥 가해자 자체로 굳건하게 하나 데서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네 보고 맨날 개미움이라고 한 거야 응? 그 가해자가 너야 또 피해자도 있어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거야 항상 가해자가 나오면 피해자가 있지요 사랑 못 받은 피해자 마음이 가해자가 된 거야 그래서 넌 사랑 못 받을 거라고 피해자의 아픔이 가해자의 아픔이 돼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사랑 주지 못한 아픔이 사랑 주지 못한 아픔이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던 아픔이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던 아픔이 내 여자의 아픔이 내 여자의 아픔이 서럽다고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렸습니다 사랑을 할 수도 없었고 받을 수도 없었던 내 여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를 고집부리면서 굴욕적이라고 두렵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아픔이 친엄마가 죽고 새엄마라서 사랑 달라고도 못하고 사랑을 달라고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었던 사랑할 수도 없었던 엄마의 아픔이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던 엄마의 아픔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엄마의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내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사랑이 두려워요 버림받고 수치당한 아픈 사랑이 너무 두려워요 사랑이 두려워요 사랑을 인정하지 못한 빼앗긴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이 약자를 인정하지 않아 평생을 사랑에 집착하는 가해자로 사랑을 거부하는 가해자로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음의 여의주를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 약자 마음을 아기 마음을 마음의 여의주를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사랑이 아파서 사랑이 아파서 그 아픔이 두려워서 그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벌벌 떠는 약자가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서 받을 수도 없어서 아파서 두려움에 떠는 아파서 두려움에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아픈 거야 친엄마 주고 새엄마를 사랑할 수 없었어 왜 친엄마 생각이 나니까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했어 근데 그것만 아픈가 여러분 미움이 무서워 사랑이 무서워 사랑이 더 무섭다 미움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걸 보는 게 얼마나 미치겠는지 여러분 알잖아 죽고 싶고 괴롭고 자식을 낳아본 부모들은 다 알아요 나도 애기를 한 번 낳아봤는데 두 번 낳으면 정신병 걸리겠구나 왜냐면 애가 안 보이면 어릴 때는 다칠까봐 계속 망상이 돌아가 너무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어 놀이터 가서 보고 놀이터에서 뭘 할 때 그걸 막 말리고 싶어 너무 무서워 다칠까봐 너무 사랑하면 그 아픔을 보는 게 그러니까 애를 또 괴롭히게 돼 어디 가지마 그러면 애는 막 심심해 애인이 생기면 어때 그 사람이 날 버릴까봐 너무 아프고 그 사람이 또 잘못될까봐 아프고 이게 사랑을 하면 진짜 미쳐버리는 거야 미움도 아프지만 그거 아프다고 다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미움에 집착하게 됐지 그래서 맨날 미움만 왔어 근데 네가 그렇게 사랑을 버리고 미움에 집착하면서 그걸 몰랐어 왜 나는 미움만 받아? 응? 왜 이렇게 사랑은 못 받아? 사랑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 그게 누구 마음이냐 엄마 마음 보통은 미움이 더 아프지 근데 엄마는 사랑이 더 아팠어 사랑할 수 없었어 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었어 그게 너한테 와 있어 너랑 혜리한테 딸한테 너네가 이상하게 미움은 잘 쓰지 그치? 너 혜리한테 야 따가지가 없어 이런 말은 잘해 그치? 동생한테 동생 사랑이 안해 사랑하지 근데 미움은 잘 써 근데 혜리야 언니가 너 엄청 사랑해 이런 말은 가해자야 수치스러워 수치스럽지? 그 수치가 가해자 아닌가 그리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이런 말 했다가 혜리가 아이고 니가 가해자 사랑해? 막 이럴까봐 미움만 써 사랑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픈 분은 두려운 약자를 인정해야 사랑은 약자만 쓸 수 있어 무시하는 가해자는 미움만 쓰는 거야 니네 미움은 너무 잘 써 댓글 달 때 보면 위대한 이슈의 이 자매가 댓글을 달며 촌철 살인으로 개미움을 써 박살을 내두면 미움은 신나 너무 인정하다 못해 집착으로 가 있어 근데 사랑은 거부하다 못해 거부하는 마음을 또 집착하고 있어 이 아픔 보는 두려움 너무 아파서 그게 막 너무 두려워 아프고 막 두려움을 넘어선 괴로움 그치? 걔를 인정해야 돼 너라고 걔를 아파서 그 사랑의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발 발 떠는 그 악의 마음을 나라고 인정해야 얘를 쓰는 거야 얘를 그걸 못 쓰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도 표현하고 혜리한테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회사 동교나 친구들한테도 도만들한테도 나 너무 너무 진짜 마음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가서 말 걸고 싶고 한데 말을 못 하겠어요 수치해 주니까 걔를 응? 내가 아까 처음 표현한 사랑을 주고받고 하고 싶은 그 나 사랑이야 막 이랬잖아 내가 니 마음이야 근데 그걸 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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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수치당할 거야 사람들이 그거 니 주제 이러면서 절대 못하게 고집부려 고집이 생겼어 사랑 인정하고 그 누구냐 엄마가 새엄마한테 미움받고 미움 쓰면서 사랑을 인정 안하는 고집이 생겼어 어차피 사랑 못 받고 사랑 못 할 거야 그러니까 미움이나 쓰지 뭐 그 미움도 다 참았어 새엄마한테 무서워서 버림받을까봐 근데 여기 와서 미움은 좀 풀고 났더니 이제 사랑을 인정 못하는 고집이 올라온 거야 자 따라합니다 사랑은 사랑은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사랑 주지 못할 거라고 사랑 주지 못할 거라고 사랑은 아프다고 사랑은 아프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가해자 고집이 납니다 가해자 고집이 납니다 가해자 고집이 납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사랑이 아파서 사랑이 아파서 사랑이 아파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 주고 싶어서 사랑 주고 싶어서 사랑 주고 싶어서 아픔이 두려워 아픔이 두려워 아픔이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아기 마음을 아기 마음을 아기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약자가 되지 않아 사랑 쓰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미움만 써서 미움받고 아팠습니다 참여합니다 지금 사랑의 아픔이 두려운 약자 올라왔지? 걔가 쓰는 거야 사랑아 자 내가 엄마야 네가 나한테 사랑 줘봐 할 수 있어 그 아기 마음으로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서러워 사랑이 서러움이야? 서러움을 쓰잖아 걔를 바로 버려 지금 쓰라니까 엄마 사랑해 자 혜라님 잘 봐 자 네가 엄마야 내가 서영이의 사랑이야 그러면 엄마의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보이지? 그 아픔이 나지? 그리고 그 아픔이 너무 두려워 그 아기가 딱 돼야 돼 약자 엄마 앞에서 약자가 돼야 돼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 내가 우리 엄마 사랑 못 받은 것까지 앞으로 평생 동안 다 줄게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지? 사랑도 못 받고 내가 이제 엄마 노릇 해줄게 우리 엄마 행복해 엄마 딸로 태어나서 나 너무 좋아 엄마 엄청 사랑해요 아픔을 딱 느끼면서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해줘야 되거든? 근데 네가 그거 다 버리고 막 서러움으로 해 그 아픔을 죽어도 안 느끼려고 고집부리네 두렵다고 하면서 아우 자 다시 해봐 아픔을 딱 느끼면서 아빠 아빠가 더 아프네 어떻게 된 거야 이 집안은 아픔이 아우 아빠는 빡 올라오네 어우 아우 니네 아빠 왜 이렇게 아프 인생이 아픔이구나 그거 보는 두려움이 정말 자 내가 아빠야 아빠 내가 아빠 엄청 사랑해 아빠가 나 지금까지 잘 키워줬던 것처럼 내가 이제 아빠한테 더 잘할게 아빠랑 같이 여행도 가고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나 아빠 엄청 사랑해 자 그렇게 얘기할 때 너 행복해?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너 행복해? 좀 아파요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자기가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오고 행복해야 사랑이 간 거야 내가 그 사랑을 못 느껴 왜냐면 내가 사랑을 버린 상태에서 집착으로 얘기하거든 너무 오랫동안 버려서 그 사랑이 나 아닌 것 같아 얘기하면서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진심이 전해져야 되는데 네가 네 진심을 느껴야 되거든 네가 먼저 느끼고 상대가 딱 느끼는 건데 네가 못 느껴 그 서영이를 하도 인정을 안 해줘서 사랑을 진짜 막 속에는 이만큼 있는데 쓸려고 하면 안 나오지 네가 걔를 하도 밟아가지고 저 아래에 있거든 아픔을 더 느껴야 돼 그 아픔 보는 두려움하고 엄마 아빠 보면 아픔 올라와 안 올라와 그러면 두려워 안 두려워 무서워요 그걸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버려 자꾸 계속 그걸 보고 느끼면 직장 가서도 아픔을 보면 보이지? 사람들의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버려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냥 버려 버려 그러면 안 돼 자 따라합니다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떠든 벌벌떠든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인간 마음을 인간 마음을 여의주를 여의주를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약자라고 약자라고 수치 주고 버렸습니다 수치 주고 버렸습니다 자매합니다 자매합니다 근데 너는 가해자 더 풀어야 돼 그 사랑을 너무 수치스럽다고 내가 그걸 읽어주니까 이래 가해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해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 따위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개미음만 쓰다가 온 세상을 폭파해가지고 사랑하는 것들 다 입을 찢어놓은 거야 이렇게 올라가고 어떻게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사랑 못 받고 너무 막 미음만 쓰고 화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거 보니까 막 개미음이 올라와서 가해자를 많이 썼던 거야 속으로 으아 니네 속에 그게 많아 그러니까 미움을 더 풀어야 돼 그 미움이 너라고 먼저 인정을 더 해야 돼 가해자 미움이 사랑을 못 쓸 지경이 아니야 이따가 가해자 오지게 푼다 그 미움이 풀어져야 사랑이 올라오지 쓰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가해자 푼다 가해자 없어웨 가해자 가해자 또한 고객님 go 가해자